야 오늘은 쿨홈모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네 콜라보 관련된 걸로 소식 나오고 무료 매누어 전설 스킨 그것까지 나왔으니까 오 못참는데 바로 가봅시다 이야 주고 콜라보 캐릭터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아니야 텐센트 으으... 못 찾는데? 모여 내 프레임 왜이래? 모여 왜케 안반짝거려 팡팡팡팡 아, 다운로덕 안되있소? 그렇지, 이거 반짝거려야 돼 내 프레임 우오 뭐야! 뉴 위즈원시티 좋았어, 한번 여기가보자 오오오오오 야 이거 뒤로 바뀌었어 때려 와 야 이게 뭐여 스코드야 이게 야 몇 명이 오는거야 이게 우와 미쳤다 이야 이게 뭐야 이거 퀄리티 뭐야?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총 뽑을 수 있는 그건가? 뭐야 이거? 벌 눈 뭐야 이거 벌은 뭐지? 오 야 극혐이야 징그러워 으이 징그러워 이거 야 뭐야 스킨은 뭐야 이거 아 여기에 적군이 있었다고 오 그래서 이런식으로 오 야 좋은데?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외에는 볼게 없었다 과연 어떤식으로 업데이트됐지 그냥 훈련 그런건가? 아 훈련이네 그냥 마찬가지로 볼게 없었다 업데이트 그냥 이게 끝인거 같아요 여보 진짜로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이거 아니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 이제 선물자 이걸 주는 거야 어 이건 예쁜데? 이건 얻어야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콜롬모 이번 시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패치인 것 같습니다